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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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저께였나 처음 언제였었지? 3일정 돈은 된 것 같아요 왜사항 물이 붉게 물들어 가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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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마트 샵에 가서 필통이랑 펜이랑 테이프랑 그런 거 샀는데 그 목베기가 있었는데 목베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카카오 매장에서 돈 많이 썼다고 그만 사래요 그럼 내 마음은 어디서 가요? 제 생일날에 나와요. 9월 7일이에요. 네, 오늘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노래가 잘 된 것 같아요. 행복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